제가 최근 의료사태 관련해서 영상을 몇 편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 댓글에 보면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이 의료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물론 간혹 드문드문 그렇다면 의사수를 늘리지 말란 말이냐 이런 댓글이 눈에 띄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럼 의사수 늘리지 말까?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이 정부의 전제를 그대로 믿는 거죠. 의료사태가 시작한 게 뭐였죠? 지난번 선거 앞두고 정부가 이것만 치고 나가도 기본표는 나오겠다 하고 그래서 확 내지는 게 이 200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는 참패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아마 300에서 500명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이 전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또다시 그저께 OECD 통계를 들먹이면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그랬죠. 이게 의사협회에서 27일 금요일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목요일쯤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OECD 보건의료통계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앞전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가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바로 냈죠. 의협의 반박부터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이 83.6년 84세로 보고요. 이게 OECD 평균 80세보다 3.3년이나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높다는 거죠. 거의 뭐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장수국가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OECD 평균하고 달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0.9년 거의 1년이 증가했다. 또 영하 사망률이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다. 그리고 또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회피가능 사망률 이거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인 256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위급 상황에 처한 환자가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애써 배면하고 의사수 부족만 얘기하고 있다. 의사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언론이나 정부의 선동이나 선전에 상당히 쉽게 넘어갑니다. 예컨대 뭐 예전에 광우병 사태는 그냥 MBC 기사 하나로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물론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안정부적 정서 이런 게 얽혀있다고 해도 그때 상당수 사람들이 그걸 믿었으니까 유모차 부대도 등장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대형 언론사들이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거의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의사 숫자 증언을 막는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다. 거기에서부터 악마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언론이 정부 나팔수 역할을 해주니까 너희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모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 수가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이 솔직히 정확하게 이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냥 정부가 부족하다니까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고로 3년 전에 십자인대하고 인대가 두 개가 끊어졌어요. 무릎에 십자인대하고 좌측인대 두 개가 끊어졌는데 이 좌측인대는 바로 지역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뒤쪽 십자인대는 워낙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울에 와서 했습니다. 고난도 수술이 아닌 이상 지방에서 수술을 다 합니다. 응급실 들어가자마자 당일날 바로 수술을 했어요. 몇 개월 전에 탈장이 왔는데 이것도 또 지방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가자 말자 바로 검사하고 바로 수술 날짜가 잡혀요. 이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가 주기적으로 다니는 뇌과, 소화기 계통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동네 병원이라고 하죠? 예약 필요합니까? 예약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갑니다. 보통 저는 10분 내에 다 진료를 봤어요. 아주 붐비는 뇌과 가면 이것보다 더 걸릴 겁니다. 어떨 때는 뭐 가자 말자 바로 본 경우도 많고 제가 원하는 날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의사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라요. 제가 미국에 한 2년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동네 병원 예약을 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예약입니다. 갔는데 이 혈액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침을 안 먹고 갔어야 되는데 혈액검사 때문에 아침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날 진료를 못 보고 다시 진료를 잡는데 보름인지 한 달인지 하여튼 걸렸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오래돼서 제 예약을 하고 가서 피를 뽑는데 그 검사 결과가 또 한 두 달이 걸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나 갑니까? 혈액검사할 때 아침에 뽑으면 당일 오후에 결과 나오는 데도 있고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나옵니다. 결과가. 미국 동네 병의원을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정말 그 좁은 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그 대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공유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거의 90대가 되셨으니까 병의원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예약이 있습니까? 예약 없죠. 아침 일찍만 가면 보통 길어도 한 시간 내에는 진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료비를 보면 깜짝 놀라죠. 제가 강아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 진료비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을 진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병원비인가?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의지가 않은 그런 가벼운 거는 보건소에서 또 다 커버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의사 숫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번 달 월간조선 기사인데요. 의대 정원을 안 누려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았다. 2040년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6명으로 OECD 평균 5.9명과 격차가 줄어들다가 2047년 되면 넘어선다. 현재 연 3,058명인가가 지금 배출되고 있잖아요. 의대 정원 이게 숫자니까. 자 그리고 2047년 되면 평균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앞지른다는 거예요. 현재 속도로 가면 지금 현재 숫자에서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리고 만나는 의사 수준이라는 게 아프리카 후진국의 그런 의료 수준이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진료받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잖아요. 지금 의사 부족을 논하며 주로 문제 삼는 게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일부 필수과다. 그런데 이런 과들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7,000명, 소아과 전문의가 7,600명, 그리고 소아과 의원 자체도 적지 않다. 산부인과가 전국에 1,300개, 소아과가 2,100개. 문제는 본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는 점인데 이 문제는 숫과 의료소송 문제와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있는 전문의를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2,000명을 증원해서 정부 논리가 뭐였죠? 2,000명 뽑으면 피부과, 치과, 안과, 가고도 남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낙수효과잖아요. 낙수효과. 아니, 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에서 이렇게 많이 뽑아 놓으면 몇몇 천 이쪽으로 밀려서 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뭐 떨거지들 몰아넣는 됩니까? 의사 악마화에다가 저런 식의 논리를 펴니까 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죠.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아예 대화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게 유명한 하믹병 피부과 하믹병 원장님이 10개월 전에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올린 이 유튜브 영상입니다. 의학 채널 B1D라는 의학 채널에 구독자도 상당히 많네요. 아이고, 180만 명. 여기 올린 자료인데요. 조회수도 무려 50만에. 남의 영상이니까 재생은 안 하고 그냥 정지 화면에서만 설명을 한 번 드려볼게요. 하믹병 원장님이 천명당 의사 숫자 아까 본 겁니다. OECD 평균 여기 3.6명인데 우리나라가 2.5명인데 이게 의료 선진국인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 의사 숫자 많은 나라들 한 번 보십시오. 여기 의료 수준이라는 게 벌뚜칼, 그리스, 스페인.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 막 때려 죽어나간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천명당 의사 숫자가 이렇게 6명, 5명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의사가 부족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짧아야 되고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아야 되고 수술 대기 시간이 엄청 길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다가 죽는다면서요. 의료의 질도 엄청 낮을 것이고 의사 증가 속도도 더 돼야 되는데 아까 미리 다 살펴봤잖아요. 평균 수명 세계 최고죠. 의료기관 이용률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의사 만나는 거 당일날 예약 없이 바로 만날 수 있고 수술 대기, 대기하는 경우가 거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흔병원 유명한 의사, 그 의사 아니면 못 보는 그런 경우는 대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 2.5배 더 많다. 진료가 더 많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의료의 질, 평균 수명하고 낮은 사망률. 이걸로 모든 게 설명되잖아요. OECD에서 백내장 수술 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 비율이 44, 거의 50% 가깝죠. OECD에서 환자의 53% 가 고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의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많은 게 아니고 의사를 줄여야 할 판이라는 거죠. 지금도 의사를 가까이서 언제든지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제 영상에도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대요. 카페보다 의사 병 의원이 더 많은 것 같다.